정의 듣겠습니다. 정인걸 어떻게 말해야 내 마음 받아주나요 지나온 나의 일을 잊을 수 있나요 가슴을 위해 만나지 정인가요 사랑인가요 당신께 빠진 그 이유가 오늘 밤 만에 오늘 밤 만에 당신 마음 찾고 싶은데 당신도 알잖아 놓지 못함을 이유가 처음 깨는 인간을 고맙습니다. 뭐라도 말이야 어떻게 말해야 내 마음 받아주나요 지나온 나의 일을 잊을 수 있나요 가슴을 위해 만나지 가슴을 위해 당신도 알잖아 성 때문인걸 성인걸 당신도 알잖아 성인걸 당신도 알잖아 성인은